삼성전자의 대안주 두 가지 바로 공개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한 분은 성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치익 관련 종목이다라는 의견으로 맥커스를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삼성전자 가니까 반을 가니까 실 따라간다라는 의견으로 SK하이닉스도 갈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맥커스와 SK하이닉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주신 대안주를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공통적으로 반도체 종목을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맥커스부터 좀 볼까요? 맥커스는 결론적으로 이 정도 실적인데 참 반도체 쪽에서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못 갔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전문 쪽인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자일링스라고 하는 회사, 특히 AMD에 인수가 됐죠. 이 회사 특히 FPGA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쪽에서 50%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반조체 유통과 르네사스 메이콤 전반적으로 다 관련된 FPGA와 관련된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죠. 이쪽에서 특히 로직 설계나 마케팅 그리고 교육까지 기술 지원을 모두 수행한다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유통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만큼 역량을 같이 끌어내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차량용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로직 설계 변경이 가능하게 이끌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쪽에서도 영향력을 같이 끼쳐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변화는 계속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장세 같습니다. 지금 작년 매출이 60% 이상 늘어서 1,400억을 기록했는데 영업익은 256억, 169% 늘었고요. 그런데 1분기 매출을 보다 보니까 440억대, 또 26%가 늘었는데 곱하기 4하게 되면 올해 한 1,500억, 1,600억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 92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350억, 400억대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정도 대비해서 시총이 1,300억이다. 많이 쌉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성장에 대비해서 좀 부진했던 주가가 이제 좀 더 움직일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맥커스를 김민수 대표님은 삼성전자의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주가가 지금 많이 싸져 있다. 실적이나 이런 탄탄함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실적 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은 SK하이닉스를 주셨습니다. 초반에 맥커스 말씀해 주실 때 전방업체 일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전방업체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IT학의 영원의 단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 이 두 종목이 움직여줘야 반도체 장비든 반도체 부품 등 다 움직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장이 움직여야 그 이에서 2등지, 3등지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SK하이닉스, 어찌 보면 당연한 정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어떤 일본 히로시마 공장 화재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말씀드린 TSMC 말씀드렸는데 그쪽은 비매물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도 20% 정도 가격 인상을 고객사들한테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텔만 하는 것이 아니고 TSMC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을까요? 똑같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목구름만 거치게 된다면 아마 이런 부분도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퍼라는지 PBR 같은 경우는 잘 보지는 않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삼성전자 퍼라는지 PBR을 짚어보셔서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예상 퍼가 6배고요. 그리고 PBR이 1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성전자는 종합 생산업체될까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 순수하게 반도체 회사는 어찌 보면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비메모리 쪽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반도체 회사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 탄력성은 하이닉스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주를 오늘은 하이닉스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정태근 팀장님의 대안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 주에도 올라갈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가격 전략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SK 하이닉스도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은 급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6만 5천 이하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1만 원 이하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너무나 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반등 추세가 삼성전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파르게 이어지기보다는 완만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9만 7천 원에서 9만 9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1만 5천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상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목표가는 목표가라기보다는 어떤 가격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재가 같은 경우는 9만 2천 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맥커스도 보겠습니다. 맥커스 대표님, 추세 좋았는데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한 번 조금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일단은 다시 좀 바닥 잡고 있는데 맥커스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다시 가야죠. 그래서 지금 패턴은 약간 3종 바닥 쪽으로 만드는데 지수는 밀렸어도 저점이 더 안 밀립니다. 그만큼 체력을 얘기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박수권 상담부를 단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8천 원대 전후에서는 매수가 계속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만 원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저항권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북이 실적도 괜찮다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시는 전략과 함께 손재가는 직전 저점대에 이탈하는 7,2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맥커스와 SK하이닉스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삼성전자 포함해서 SK하이닉스 맥커스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 간단하게 두 분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의 시작인데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시간 관계상 수급 괜찮아지면 일단 반등은 더 이어진다. 이상입니다. 수급 괜찮아질지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을지 체크해보겠고요. 정태균 팀장님은?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 내내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버티는 놈이 승자다. 전부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시장에 떠나지 말고 시장을 버텨라 수급 체크하자 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잘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